중국 선수 우레이, 망언장렬에 전세계 축구 팬들이 분노했다. 우레이, 본인의 주제를 알고 기본부터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라며 유럽 축구 전문가들은 독서를 아끼지 않았다.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은 오는 11일 중국과의 A매치 조별 예선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대한민국의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치러지는 만큼 많은 국민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특히 유럽 리그의 에이스 손흥민이 이끄는 우리 대표팀은 그동안의 훌륭한 예선전 성과로 팬들과 전문가들 모두의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대표팀은 지난 조별 예선 경기들에서 탁월한 경기력을 선보이며 우수한 성적으로 마무리했기 때문에 많은 축구 전문가들은 이번 중국과의 경기에서도 승리가 당연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매체 스카이스포츠는 조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소니의 팀,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과 패배의 늪에서 벗어나려 몸부림치는 중국 축구 대표팀이 11일 서울에서 맞붙는다. 라며 두 팀 간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가운데 아시아 축구, 팬들은 곧 다가올 경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있다. 경기의 승패는 이미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죠. 소니가 있는데요? 라고 보도했습니다. 유럽 주요 매체들은 이미 한국의 우승을 점치고 있었고, 이런 예측이 중국 선수들에게는 자극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중국 대표팀은 한국의 압도적인 우세 예상에 발끈하며 경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중국의 올해인은 경기 전 중국 축구협회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한국 대 중국 조별 예선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었고, 이때 충격적인 발언을 해 현장에 있던 매체들은 물론 유럽 언론들까지 술렁이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올해이의 갑작스러운 망언에 일부 전문가들은 내 주제를 알라? 라고까지 독서를 퍼부었다고 하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인터뷰 현장에서 올해이가 뱉은 어이없는 망언은 과연 무슨 내용이었을지?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은 오는 11일 중국과의 A매치 조별 예선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많은 축구 팬들과 전문가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데요. 유럽 리그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치고 있는 토트넘의 에이스 손흥민이 이끄는 대한민국 대표팀은 이미 지난 조별 예선 경기들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이번 경기에서도 승리를 예견하고 있죠. 지난 조별 예선 경기에서 대한민국 대표팀은 뛰어난 팀워크와 전략적인 플레이로 많은 이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특히 주장 손흥민은 매 경기마다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는데요. 손흥민의 뛰어난 기량과 리더십은 팀의 사기를 높이는데 큰 기여를 했고, 현지 매체들은 손흥민의 활약을 집중 조명하며, 소니의 존재가 우리 대표팀의 결정적인 자산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축구 전문가들은 이번 한국 대 중국 조별 예선 경기에서 대한민국 대표팀의 승리를 점치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새 감독, 새 라인업으로 무장한 대한민국 대표팀의 조직력과 캡틴 손흥민의 결정력을 주요 승리 요인으로 꼽고 있죠. 손흥민 출전에 이번 한국과 중국의 경기에 관심을 가지게 된 유럽 매체 풋볼런던은 대한민국 대표팀은 현재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으며, 손흥민의 리더십 발에 모든 선수가 하나로 뭉쳐있다. 며, 이번 경기에서도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 팀도 전력을 갖추고 있지만, 대한민국 팀의 전술과 기량이 한 수위다. 라는 평가를 내놓았다고 합니다. 동시에 이러한 예상은 중국 대표팀을 자극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하는데요. 유럽 주요 매체들이 이미 한국의 우승을 점치고 있었고, 이는 곧 중국 선수들에게 강한 자극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중국 대표팀은 한국의 압도적인 우세 예상에 발끈하며, 경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고 전해졌죠. 중국 축구 국가 대표팀 감독은, 우리는 한국 팀의 강점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에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 며, 이번 경기는 큰 도전이지만,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축구 전문가들은 중국 대표팀의 강한 의지를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대한민국 팀의 승리를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 축구 전문가 멜리사 레디는, 중국 팀의 의지는 분명히 강하다. 그러나 대한민국 팀의 전술적 완성도와 손흥민 선수의 리더십은, 경기력 자체에 큰 차이를 만들 것이다. 라며, 중국 팀이 경기에 임하는 자세는 칭찬할 만하다. 하지만 유러파 코리안 리거가 대거 출동한 대한민국 팀의 기량과 경험이 결국 승부를 결정지을 것이다. 라고 분석했죠. 이렇게 전 세계의 축구계가 한국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대표팀의 우레이는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한국과의 승부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기자는 우레이에게 한국의 에이스 손흥민이 두렵지 않느냐고 질문했고, 이에 우레이는 콧방귀를 끼고 한국축구협회에게 잘 들으라며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레이는, 중국과 한국의 축구계는 저를 손흥민과 똑같이 대우해야 합니다. 라며, 한국과의 경기에 앞서 훈련 시간과 훈련 일정을 모두 우리 중국 팀에 맞추어 진행해주세요. 손흥민과 저는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환경이 달랐을 뿐이죠. 그러니 손흥민과 저를 같게 대우해준다면 이번 경기는 제가 뒤집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망언을 해버렸다고 합니다. 이에 깜짝 놀란 중국 매체 인민일보는, 최근 축구 국가대표팀의 우레이가 한국과 중국의 축구협회에 대해 발언한 내용이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라며, 우레이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자신과 한국의 스타 플레이어 손흥민 간에는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단지 자신의 환경이 손흥민보다 더 안 좋았을 뿐이며, 만약 자신이 손흥민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면 더 잘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매체의 보도 이후 해당 발언은 널리 퍼져나갔고, 중국 축구계와 팬들 사이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많은 중국 축구팬들은 우레이의 발언에 대해 부끄러움을 표하며, 그가 지나치게 자신을 높이 평가했다고 비판했죠. 한 중국 축구팬은, 우레이가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라며, 그의 발언은 우리나라 축구의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다. 라며 불만을 토로했고요. 한국 축구팬들 또한 우레이의 발언에 대해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축구팬은, 손흥민은 세계적인 무대에서 자신의 실력을 증명한 선수다. 라며, 우레이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리다. 라며 우레이의 발언을 일축했죠. 현지 스포츠 매체들도 이번 논란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중국의 주요 스포츠 언론인 신하스포츠는 우레이의 발언에 대해 우레이가 자신의 성과를 과대평가하고 있다. 며, 중국 축구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라고 냉정한 보도를 내보냈죠. 특히 놀라운 점은 우레이의 발언에 대해 유럽 축구팬들과 전문가들이 한국과 중국 축구계보다 더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유럽 축구 전문가들은 마치 자국의 선수가 비판받은 것처럼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그들은 우레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감히 손흥민과 자신을 비교하냐며 불쾌감을 드러냈다고 하네요. 영국의 스포츠 매체 스카이스포츠는 우레이의 발언에 대해 우레이가 손흥민과 자신을 동일 선상에 놓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라며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에서 보여준 성과와 꾸준한 활약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영국의 공영 언론 BBC 스포츠 역시 손흥민은 현재 유럽 축구에서 가장 주목받는 선수 중 하나다. 라며 우레이의 발언은 소니의 성과를 깎아내리는 무례한 주장이다. 라고 보도했죠. 유럽 축구 전문가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레전드인 게리 네빌은 손흥민은 이미 유럽 최고의 리그에서 자신을 증명한 선수다. 라며 우레이가 톱스타인 소니와 무명인 자신을 비교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며 강한 불만을 표했습니다. 또한 축구 평론가 닐 커스티스는 우레이의 발언은 축구계에서의 위치를 망각한 것. 이라며 손흥민의 성공은 그의 노력과 재능 그리고 꾸준한 성과 덕분이라고 강조하며 중국 선수들의 무지함을 꾸짖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의 독설에 이어 유럽 축구 팬들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우레이의 발언에 대해 강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한 트위터 사용자는 우레이가 손흥민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은 축구계의 농담 이라며 우레이의 발언을 비웃었습니다. 한편 일부 유럽 축구 전문가들은 우레이의 발언을 중국 축구의 발전을 위한 동기부여로 볼 수도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프랑스의 축구 평론가인 피에르 메네스는 우레이의 발언이 중국 축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라며 어이없는 발언이긴 하지만 승리와 성공에 대한 그의 의지가 조금은 드러나지 않나. 그러나 우레이의 발언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점은 명확하다. 고 전했습니다. 오늘은 중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손흥민과 자신을 똑같이 대우하기를 요청한 중국 대표팀 선수 우레이의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미 범접불가 월드클래스 선수로 입증된 손흥민을 언급한 것도 모자라 중국 선수들의 스케줄에 한국 일정을 맞춰달라고 요구한 점이 한국 축구 팬들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했던 사건이네요. 이번 논란은 축구계의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키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특히 놀라운 점은 한국, 중국도 아닌 유럽 축구계가 발끈하고 나섰다는 점이었고요. 많은 전문가들이 우레이에게 본인의 주제를 알고 겸손해지라며 독서를 뿜어댔지만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손흥민이 현재 유럽 축구에서 인정받는 선수라는 사실이었죠. 우레이의 발언이 긍정적인 동기부여로 작용할지 아니면 한국이 낳은 유럽 리그의 스타 플레이어 소니를 모욕한 불쾌한 해프닝으로 남을지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며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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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